아 여덟 파티도 넘는 것 같은데요? 에 여덟 파티가 넘어요 에 오홍님 어서오시고 이거는 지금은 여덟 파티 넘어요 여덟 파티 보니까 지금 이게 여덟 파티 정도에서 미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물론 그 선봉대열이 일곱 파티 이상 파티 구성이 안됐던 거니까 지금 여덟 파티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선봉들 최근쯤 이런 직결 상황 봐서는 무조건 이름을 주십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아예 왔어요 그 생각을 하고 지금 먼저 선포진한 건데 자 에이거 이거 빠진다 빠진다 빠지고요 핵무자님 먼저 가죠 만족 아 이거 지금 뒤쪽시죠 아 뒤쪽은 없는데 한옥님 이거 혼자예요 혼자 한옥님 자 아하하 이게 지금 으흠 흐흠 자 어 혼자 한 번 치고 다시 뺏겠고요 아 여기에 지금 다 가죠 이제 이제는 지금 아하 전문점 붙는건데 아하 저 언덕이에요 언덕 선봉대 아 언덕 포진했구요 자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지금 에이 이쪽에서 지금 음 대기하고 입구 좀 가는건데요 가죠 가죠 아 자 이동이동 약간 약간 한 번씩 나요 한 번 음 한옥님도 백이에요 백 백 응 다시 다 모여서 한 번에 지금 갈 생각인데 아 킹덤님 어서오시고 여기 여기 어어어 우츄우츄우츄 이긴다 지금 이 생각이에요 브루델들도 최근 전면적인 조정결과를 보면은 아 그렇게 생각할만하죠 하나운지 쓰리칭을 노리고 있어요 지금 음 그렇죠 이 어시장 이제 쓰리칭님 에이 거님 일단은 여기 지금 찌르고 찌르고 있네 찌르고 리넴 찌르고 있구요 바팀 쪽이에요 자 바님 있고 승님 있구요 자 자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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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완전히 붙었는데요 아 이쪽에 여기요 여기 이쪽 이쪽까지 자 불빛나라 은비님 있구요 제임스완님 있구요 자 이쪽 완전히 붙었어요 망고절 에 빈 힐러분까지 지금 여기 좀 뒤쪽에서 풀리언스 오브 힐이에요 에 위스님을 상대로 찍님 아 미스사이아님 누웠죠 여기 아 저게 지금 많이 좀 포진되어 있는데 자 베드량님 음 자 일단 이 파티 하구요 얌님 이 파티 두 파티가 일단은 선봉자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파티인데 자 얌님 네 이 파티요 돌파고라는 파티 칭호를 받고 있어요 얌님 이 파티는 그만큼 자 길터미님 볼까요 아 없어요 미스사이아 여전히 누워있는 상황이고요 자 도콤란 아 지쪽 행로잼님 여기서 지금 뒤에서 후미 계속 노리고 있어요 짱반님 지금 치고 있죠 낙스반님 누웠고 아 여기요 우측 볼까요 에지 벤터님 파티가 반님 노리고 있어요 지상인도니 바까리아 등부요 아 이쪽 등구님 일단 누웠고 뚜님 여기 바까리아 하고 있고 자 이쪽 우측 여기까지 지금 에 거의 포위하듯이 애덜께 포진해 있는데요 아 이거는 베드냥 아 지금 이 파티가 무너지면 저 파콜 포기할 가능성도 커요 그 모양이 뒤숭 나왔어요 에 아 여기 천상관님 썸타님 천상 내바님 태사자님 까지 자 여기가 지금 일단 이 파티들이 에 자 그렇죠 파티 무조건 들어갔죠 지금 파티 무조건 아니죠 음 파티 딩글린 님도 오고요 자 미스 아니 버프가 없어요 버프가 여기 지금 아 천상 님 허술도 님 지금 민바님 노리고 있어요 독재 양반 야 이거 조여오는데요 이쪽 뒤쪽 후미 쪽 파티들이 조여오죠 여기 지금 자 베드냥 님 쪽 조여와요 루카신 님 노리고 있고요 파티무죠 파티무죠 루카신 님도 위치 원동 쪽 인데 야시우 쭈 쭈 님 짜이언트 님 있으 에 풍님 버프가 없죠 이거는 앤 앤 앤 님 볼까요 앤 앤 앤 쭈 짠 님 양양까지 이쪽으로 합류했어요 학굴자님 노리고 있고 양씨아찜 쓰리찜님 볼까요? 찐남별님 노리고 있구요 비천풍원님 학범님 리벤턴 천할남별님 노리고 풍반님 씌우고 양씨아찜님 티켓님 캐성님 돌풍님 노리고 탱이죠? 항공님 치고 있어요 양님 치는데 일단 다걸렸는데 지금 베트남님 풍랄리나님 아래로 떨어졌어요 약간 손상관이 항공님 노리고요 여기서 일단 굉장히 버티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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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이 다 에 여기가 지금 못 버티는데 지금 못 버텨 이게 이쪽이 넓구나 전체 둥글게 지금 포진되어 있어요 부르트열이 여기 후밑 쪽에 인원이 많이 매치되어 있고 아 잠시만 또 왔구요 에 바람가벨다니 뭐 여기서 이제 한님 박가리인데요 아 이 박가리만으로 지금 인원 차이가 지금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극복하기가 쉬워 보이진 않는데 오돈이네 돌풍 아 부칭 눈덕이 쉬웠지 야 여기가 자 일단 언덕 여기요 절벽 붙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버텨 보는 파티들은 계속 버텨 주는데 그 외에 지금 어 마땅히 어떻게 해 해 볼 만한 데가 올 거야 쉐이킹도 좋았다 덤님 노릇이고요 배드냥님 이쪽에 오크더미님도 있고 어 아 여기도 굉장히 버티는데 지금 이쪽으로 어 미스사이안 떨어지는데 떨어져요 떨어지고 어 시아이안 또님 아 상님도 노릇이 일단은 상대 그 둠북연자 같은 것도 꽤 많이 들어가죠 보통 교전할 때 지금 이렇게 이런식으로 많이 노려요 상대 둠북연자 들을 음 로제님 에바님 노리고요 자 음 내가 이 떡고 음 아 아 저거 아 떨어지고요 페리치님까지 덩달아 떨어졌죠 응 여기요 에이 저 끼웠어요 여기 끼웠어요 페리치님 위기에요 자 자 지금 뭐 아 여기 끼워가지고 지금 이게 못 올라오고 지금에 자 이런식으로만 되면은 그래도 한파티가 떨어져서 끼어 있으면은 굉장히 교전해서 유리한겁니다 셰키님 아 여기서 굉장히 베드냥님 파티가 이 사실 이게 에이 셰키님 이 파티 굉장히 견제하고 노려주는데 어시지 않게 돼요 아 아 로이책 페리치님 밭님이요 사실 둠부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는 분인데 밭님 많이 노리네요 어 셰키님 음 음 이쪽에 네 포위망이 지금 뭐 안 허물어져요 어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지금 거의 가운데에 지금 선봉대열 놓고 지금 공격인데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많이 버티죠 지금 자 굉장히 버티고 있는데 새벽류 노리고 자 빈드냥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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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위망이 단단해 보이는데 그래도 로 경고해보이죠 자 인원은 굉장히 적어보이죠 지금 브루드열 우리가 본게 아까 여덟파티 반 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디벤턴 거북반인 놀이고요 항공놀이 있죠 쉐킹이 파티대 지금은 후밑 쪽에서 한번 노려보는 데요 이쪽 뒤쪽 치고 있는거죠 지금 아 이거는 지금 율란동권 견제를 굉장히 하고 있네 홈 있죠 이 파티들 견제도 선봉대월이 그러나 분산되어 있으면 어차피 지금 앞쪽 병력들이 전진해오면서 여기를 지금 미른모양으로 나오겠는데 그죠 덕법님 누르고요 언더 위쪽 아래쪽은 지금 밑쪽이 돌아온 파티들 쉐킹님 율란이 항공님 이 파티들 에에에 지금 찍림노 아 여기 지금 에에 전진해오면서 이거 오죠 오죠 여기 여기 살빛님 윗파티들하고 이 뒤에 있는 파티들 아 여기 쉐킹님 쉐킹님 파티가 후밑이 잘 노려준거네 여기요 그냥 결과상 보면 지금 에 이쪽이 좀 많이 흔들렸죠 이렇게 되면서 상인도는 쓰읍 양으로 맞이 버티 에에 으음 요건 이제 브루드열이 아 천상수 미니 힐러뿐이죠 쓰읍 따라가네 어 여기까지 한번 따라와 어 자 브루드열이 밀은 모양 선봉대열이 밀린 모양 자 후밑이 기습하고 또 그 넓게 포위만을 구축했던 파티들이 직결하면서 언덕 쪽으로 전진해오고 에이 이 모양에선 결판이 난거죠 여기 여기 참 추가로 지금 파티에 합류하는거 에이 여기 에이 맞아 여기죠 여기 음 펀치 여기 여기 에이 여기 여기 에이 에이 아 이쪽 교전있죠 지금 배드냥님 에이 지금 노리고 있어요 자 좌측 여기도 지금 교전 같은데 섭림하고요 에이 여기요 아 여기 지금 배드냥님 썸타님 아 이쪽 한 파티 정도가 지금 더 브루젤 지워놓은거 우리가 봤는데 꿀드냥님 한옥님 있구요 뒤쪽에 비파님 펀치 놀이구요 저 얌 비파티가 지금 에이 여기가 지금 서포트 파이어를 지금 날렸어요 베트냥님 개성님 노리고요 저 뒤쪽에는 좀 많은데 부들 역시 천상수하님 노리죠 에 기부천사라는 친구를 받고 있는 민힐러분이 자세히 없도록 템플러가 절치나요 여기서 흑날리다님 인마님 있구요 썸타님 뒤쪽에 지금 선봉들도 꽤 많은데요 있죠 시우주님 뚜님 피케님 이쪽 후미쪽 파티는 지금 에 여기요 지금 피케님 있고 피천풍은이 아이 파티도 여기 있고 우측에 허술주님 파티까지 있어요 예예예예예 여기까지 지금 있고 뒤쪽에는 지금 짭님 이 파티죠 여기요 이쪽개선 아 그러나 폭풍성사님 아 여기 누웠는데 자 스스브는 지금 아직 안되는거 같고 저 좌측에 항공님 하구요 천상수관님 놀이구요 이벤트는 낙스바님이고 쉐킹 쉐킹 아 이게 낙스바님이자 법과 털력 오도님 허슬드님 놀이 뒤쪽에는 지금 아지 이쪽 방쪽인데 여기는 살벤님 있구요 윌라이님하고 비상우님 탱탱하님 놀이고 있고 여기도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쪽이 두 파티가량 손벅렬 중앙 상인도님 누는 상황이고 중앙교준 못가요 선상수관님 여기 있네 여기도 아 고도님 저쪽이 누웠는데요 지금 쨘님 부활 안되죠 부활에 안되고 있구요 지금 루이치님까지 누웠구요 아 지금 파콜이야 파콜 아 이쪽 파콜있죠 지금 아 여기 이쪽이쪽 지금 로얄템플러가 뭐 이렇게 지금 로얄헤이토오라 뭐 이렇게 슬림 아 이렇게 괴롭히나요 자 배드냥님 있고 지금 두반님 아 이쪽은 거의 지금 바람과 바다님 바깥을 하는데 파티무셨 상태구요 이쪽이쪽 아 이쪽은 망고젤리님 있고 자 그러나 지금 이미 지금 선물들 많아요 밭님 오죠 자 밭님 오고 권임 자 시저님 노리죠 노려요 지금 자 다할래 쓰리벅포 발톱살 홀드까지 지금 자 킥털로 일어났는데 아 여기 지금 시저님 아 여기 지금 소방초리 한옥님 이 파티가 지금 수습이 안되고 아 저 뒤쪽님이 좀 아 여기 좀 무너졌어요 지금 수습이 안되고 지금 에잇 지나가고 지금 지나가는 오빠님이 부활 좀 하는거 같군요 지금 노리고 있죠 지금 스님하고 여기요 여기 얌님 이 파티가 견제하고 있어요 뒤쪽 자 푸바님 있고 에이 이쪽이쪽이쪽이쪽 요구동 춘삭하님 도미님 있고 스님 자 배드남님 볼까요 에잇 헤이트까지 하고 타겟도 못잡게 우알 템플로 에잇 참 계속 에잇 에 동그리는 오크 도미닉도 없고요 지금 에잇 이쪽이 지금 두 파티 가량인데 에잇 민발님 춘삭하님 에잇 에잇 자 페리친이까지 좀 누웠는데 자 페리친이 한번 볼까요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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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바람가 바다님 아 다시 누웠네 구호사님 썸타님 요 또 콤랍님 시저님에 일어났어요 빵하님하고 자 그러나 에잇 여기 다시 가죠 자 썸타님 바람가 바다님 다시 노리고요 아 이쪽이 에잇 에잇 약간 좀 버티면서 에잇 요기요 아 그냥 포기인데요 이거는 에잇 바꾸를 포기했어요 지금 이쪽이 여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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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 합쳐졌죠 선봉조 네 뭐 잇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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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복지자 파티 음 욕발 먹고 있는게 좋다 이상한데 좀 내용이 응 자 음 여기 무브 해야죠 어이 음 여왕님 같다 음 아 여깄다 에이 미인의 한눈팔다가 이거 누웠고 에헤헤 자 감사하구요 자 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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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는거 같죠 하는거 같죠 자 여기 폐기하는 행로 좀 예 여기요 페이치는 위에 있구요 아 요쪽 요쪽 예 여기 에이 지금 붙었어요 지금 에이 요거 붙었죠 완전히 예 지금 선봉될 요쪽에 집결 아 여기서 넘나요 에이 큰일인데 이건 지금 음 여기서 나오면 지금 자 아 다시 빠지네 다시 빠지나요 약간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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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받녕 자 밭님도 빠지나요 밭님도 빠지고 있어요 아 뒤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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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인도 일단 눈상 아니고 음 다시 빠져가는데 이거는 음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었나요 예 음 그죠 음 음 음 사실 처음 보는 모양인데 음 교전하다가 이 전면전석이 빠지는 모양 슈퍼에서요 갔어요 치고 그냥 아 아 아직 부활이 안되고 있고 흐흐흐흐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모양이요 음 예 감사하고 그죠 그냥 갔는데 아 그냥 갔구요 흐흐흐흫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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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무리없어가지고 이거 흐흫 자 스톤 좀 소모가 좀 몇 개 되는데 자 인원 볼까요 뭐 여기 좀 다 모여있구요 한 파티 두 파티 한 파티 두 파티 세 파티 네 파티 여섯 파티 일곱 파티 여섯 파티 여섯 파티 여섯 파티 여섯 파티 일곱 파티 되나요 어 일곱 파티라면 좀 음 어 음 일곱 파티 정도 되고 있는데 일곱 파티라면 약간 아슬아슬한데 어 그죠 음 일곱 파티는 아슬아슬한데 예 차이가 흐흐흐흐흫 아 집업 계속 꺼는데 이거 지금 몹들이여 자 이거 무브 상태인데 이동이고 네 여기 지금 교전 이제 하는거 같죠 하는거 같죠 자 전진이에요 전진 전진 자 이쪽 이쪽 중앙에서 붙는거 같죠 지금 뚜 님이 있고요 에 붙었어요 완전히 지금 자 이건 붙었죠 아 여기요 중앙 자 여기 중앙에서 붙었고요 매혹의 달님 셰킷님 배드랑님 놀이네요 에 이 파티가 역시 배드랑님 지금 견제하고 있어요 여기 썸타 님이 있고 아 이쪽 길이 후미쪽 유카시님 자 매혹의 달님 음 요파티 새벽님 요파티는 후미쪽 돌아갔죠 여기 따로 지금 있는데 비상님하고 행노잼님 저 이 파티들이 지금 따로 한 파티가 좀 돌아갔어요 후미쪽도 여기 음 이쪽 이렇게 여기 그죠 그럼 저기 미스사이언 앤 두었고요 여기를 지금 에 보면은 여기 스님 덤님 이 파티인데 이 파티가 좀 견제하고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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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타님 자 그 다음에 중앙 중앙이 문제인데 여기 아 중앙 아 중앙 저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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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님 놓고 와보죠 무듬님 축복하고 있죠 아 여기서 놓고 이쪽 이쪽 여기는 지금 탱그린 디벤토님 자 일단 바 이 바는 지금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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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준이고 나머지는 여기 앞에 중앙하고 이쪽 앞쪽 교준이고 양쪽 교준인데 후미쪽 지금 여기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네 행노잼님 파티죠 이쪽 이쪽 나 아니면 이쪽 노리고 있고요 지금 지금 쎈님하고 섹시멈 무리님 무리님 이 파티는 깊숙히 파고들었어요 일단 이쪽을 파고들고 지금 행노잼님 파티하고 예 여기 공주하고 있어요 지금 쎈님 노리죠 쎈님은 쎈님 자 여기 공주하고 있고 중앙쪽이 문제인데 중앙쪽은 지금 약간 밀고 올라오는 모양인데요 브루드리 허슬드님 이런식으로 파티들이 포진되어 있고 다시 가네요 다시 썸타님 돌풍님 중앙쪽 예 교준하고 있고 예 우측에 여기 시저님 펀치님 펀치님 빵야님 있고요 자 쎈님 천상님도 없고 아 이쪽 천상님도 없고 자 시저님 에 펀치님 썸타님도 없고 육바님 자 요쪽 에 중앙쪽 많이 누웠어요 지금 선봉들 부활은 지금 되고 있네 되고 있어요 펀님 있고 자 탱탱아님 하구요 이쪽 허슬드님 파티 질럭여부논셋님 이 쪽에 질럭여부논셋님 이쪽에 쓰리찡님 파티 고도님 놀이구요 헛범님 뚜바님 방쪽에 여기 시박동님 백냥님 빵야님 고도님 시아킹님 파티 저쪽에 있는 후밑이죠 시아킹님 파티 밭님 놀이구요 여기 바까리하는 밭님 인데 교전중이고 중앙쪽 배드냥님 파티 중앙쪽으로 진출했어요 개성님 놀이구요 자 얇은그린 누웠고 서포트파이가 계속 열리고 있고 배드냥님 자 펀치님 아 이쪽 이쪽 아 좀 좀 밀고 가고 있구요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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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파티들이 지금 뚫고 있어요 자 저쪽 뚫고 있죠 아 이거 이거 뚫고 있고 아 뒷쪽 예 거우님 이 파티까지 오는데요 예 감사하구요 아니 천상수하님 자 교전하셨네 자 기부천산하는 칭으로 봐 아 여기서 또 하하 저 교전하는 분이 에이 자 자 자이언트니까 이번엔 아 감사하구요 아 피첨풍은 여기 좀 전진하고 있어요 이 쪽은 지금 자 견제하고 있죠 얌님 저 파티가 견제하고 있고 아 이게 전진하면 이쪽 수습이 어려운데 자 뒤쪽에요 자 남주칠성님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여기까지 신격했죠 흰주가 리차주가님 누군 상황이구요 빵야님 이벤터님 이벤터님 자 돌풍님이 깊숙이 들어갔어요 자 시우측님 있구요 아 이쪽에 아 이쪽 좌우에 일단은 지금 방선을 좀 구축해 놨어요 여기 여기 여기서 일단 조준해 주고 있는데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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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가 아 뒤쪽은 변화가 없는데요 여기 따라 붙고 있고 이 파티가 천상중앙님 예 반님 이 파티구요 자 쉐키님 쉐키님 멀리 빠진거 같은데 안잡혀요 뒤쪽 따라 붙은 파티가 있어요 지금 반님 예 여기 여기 리벤터님 하고 아 남주칠성님 제임스관님 여기가 부활이 지금 안되고 아 여기까지 음 예 에 여기 들어가는데 들어가요 예 지금 뒤쪽 견제하는 지금 파티 빼고 전부다 여기 지금 들어가요 자 이거 좀 부활을 지금 하려는 건데 자 여기서 만약에 에 동부 에 에 부활 들어간거 같죠 에 들어갔어요 아 이거 돌풍님이 노렸어요 이번에 자 찡님 이 파티 쓰리찡이 안포찡이 에 견제하고 있는건데 에 이쪽 나님 건의 파티가 빠지는데 빠져요 이쪽 견제하면서 부활 일어날 때 견제 한번 볼까요 한번 양님 볼까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여기 셰킹님 섬타님도 노리고 있어요 자 셰킹님도 적절히 지금 빠지고 당황하고 빠지고 당황하고 하면서 지금 여기 자 그러나 이쪽이 이미 아 이쪽은 아직도 지금 자 이쪽이 무너지면 이제 다 가는건데 중앙 넘어서 셰킹님 파티까지 자 시간이 없죠 시간이 브루드열은 에 스습할만한 시간이 아닌 에 에 예 이스라엘이 중앙까지 가고요 베드라님도 아 중앙가죠 자 무드님도 이고요 아 아 흡쳐지나요 시작 다가와야 브루투엘도 전진해요 여기 홈이 치려는건데 자 개들이 안 돼 엉컴 엉컴 다시 개전 전선이 다시 형성 됐구요 홈이 있죠 진짜 퍽하겠죠 에 여기 바람과 바닥이 아 여기를 밀었어요 다시 중앙 장악했구요 선봉결이 여전히 저쪽 후밑쪽은 좀 붙어주고 있는데 셰키님 파트인데 저쪽 결판이 안 나와있죠 앰님하고 이 파트요 이 파트가 지금 여긴 결판이 안나고 있고 중앙은 이미 장악했어요 여기 선봉대리 지금 여긴데 여기여기 중앙은 이제 여기 교전인데 여기서 지금 브루투열로 방어선 구축하고 부활하고 이슬랜님 부활하고 복궁성장님도 없고 야 여기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자 시우 찍는 파티 이게 쓰리 찍는 파티인데 깊숙히 치고 처음 들어주는데요 낙스반입넣고 모모반입넣고 아 여기 잠님 자 이쪽에서 허술두니 복두칠성님 지금 버티고 있어요 에이 버티고 있나요 저저저저 시아찡님 있구요 시아찡님 욕바님 아 여기여 깊숙히 가는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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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펀치니 부활 들어갔지 날리구 날리구 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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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빈님 그쵸 에이 스톤 걸렸고 자 이쪽 뒤쪽 뒤쪽 변동없나요 아 여기 셰키님 에이 다가왔어요 얌 에이 파티 여전히 교전이네 자 셰키님 파티 여전히 교전인데 이제 셰키 자 셰키님 약간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이쪽 에 한옥님 하고요 페리치님 페리치님 까지 저쪽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는게 좋죠 여기 여기 후밑쪽 더 가까이 한번 다가와야 될 것 같은데 에 차라리 에 지금 여기 거북바님하고 계속 돌파시도 하고 있어요 이쪽 진영 가운데 뚜루라고 뚜님 하고요 자 좌측에 루벤 아 아 아 찔러개구네님 있고요 짱 눈이 있고 시야찜이 있고 아 에 응 지켜주니 아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또 보면 되지 자 자 이거 그럼 풀림들은 뒤쪽에 있나요 응 찡님 누구 날리는 누구 아 이쪽 어 이거는 또 조금씩 에 에 피파님 시자님 에 이쪽 자 베드라님도 없고 어 여기 지금 에 자 중앙 지금 공격 지금 에 화력집중하는데 부르데넬도 하고 상인들이 박가리 그렇지 벽 뒤에 있다가 싹 나와가지고 박가리 하고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상인들이 음 음 허술두님 있구요 에헛날다 미스사양 아시아찜 자 이제 중앙이 지금 좀 무너졌죠 자 에헛날다 병력이동 다시 하고 있어요 중앙쪽 배드리앗고 유해친인동이고요 음 부활수속 해갔는데 선봉대열도요 자 이 쪽이 지금 이렇게 아 여기 자 망고젠 어 이벤트 어 음 야 이 쪽 이거 베드라님도 가시면 이거 쓰리찜이 에헥시사양 이력 자 고돈이 있구요 시 바쁜 논문 상황이고 음 베드라님도 다시 볼까요 야 루이측 아 여기 여기 안 굉장히 접전이에요 이쪽 이쪽 중앙을 놓고 약간 좀 빠졌는데 빠졌 빠졌죠 약간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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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벤톤 수술도는 있구요 저기 위쪽 지금 예 치러가려는 건데요 이 저쪽인데 자 갔어요 갔어 지금 자 베드라님도 파티가 지금 자 위쪽 갔죠 파티가 얌님하고 같이 얌님 파티랑 같이 음 위쪽 가는데 그렇다면 이 후미쪽 브루저는 이제 전진을 해야겠죠 길이상 지금 쭉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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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리벤톤님 여기 있는 데까지 더 지금 전진을 해야죠 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응 그렇죠 진짜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더 가야죠 뒤쪽 후미쪽 여기 여기 이쪽은 뭐 지금 완전히 이쪽으로 와야죠 상인도님 응 여기 아 지금 그 모양이 나오는데 진짜 방송 보고 그대로 하나요 이쪽 이쪽 라쿠님 시즈룸 루베스님 더 가야죠 펀치님 있는 데까지 가야죠 그 파티 그렇죠 이슬렛님 이 파티는 응 남짓수님 여기는 지금 뭐 응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연합 채널을 기회하는 건 아니에요 어 뭐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펀치님 응 남두칠성님 따라가는 지금 여기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어 응 여기 따라갈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정도 인원이 지금 따라갈 필요는 없죠 엘리알님 응 섹시멈 분말님 저거 거기 ... 으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무무반님 우리 맨톤 쇼킹놈 쇼킹놈 아 여전히 저기 자 배드냥님과 이쪽 자 루이츠님 어 이쪽 자 여기는 일단은 지금 선봉대리 이쪽이 밀리면서 이제 저쪽 위쪽으로 이제 보증되어있죠 선봉대리 이제 자 여기는 수습이 안된 상황이죠 일단 수략발이 무무반이면 수습이 안되어있고 우측님 어 이쪽 여기서 뭐 기다리는데 자꾸 슈요님 엘리안님 폭풍성단님 양주칠성님 뭘 기다리고 있죠 아 에이 우측님 노렸어요 응 한번 찔렀쯧 훔있죠 네 루벤슨님있고 응 자 슈요님 다시 빠지는데 여기서 폭풍성냥님있고 응 아 여기 에이 지금 아 안쪽 버프님 에이 버프가 없는데요 저도 지금 저쪽에 안보이는데 누워있기때문에 등구리 짱반님 배송 배드냥님 스톤 걸렸어요 배드냥님 아 여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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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도 이렇게 이렇게 잠들 잠들 것 같은데 제가 누운 상태로 응 이 음악 듣다가 그죠 잠자기 전에 나오는 음악인데 짱님 하 에이 가표지나 시가님 노리고 얌님 노리고 에이 여기요 자 시오님있고 자 쓰리찡님 이동해왔어요 폭풍성냥님 노리고 아 위쪽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찔러개고니 여기 위쪽 위쪽 여기 다 있는데 에이 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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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배송 밀리는 모양이죠 어 안잡아요 지금 브루조엘이 밀은 모양 선묵대리 밀린 모양 나왔네 에 에 에 이게 지금 이쪽기전에서 에 암사하고 에 어 에 에 자 여기 지금 아까 봤듯이 약간은 사실은 약간 좀 늦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마치 방송 보고서 그대로 하듯이 전진해 오면서 일단 전선을 중앙쪽 이동해서 중앙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에 좀 승부에 영향을 좀 줬죠 중앙을 장악하면서 브루트열이 그 다음 위쪽 그 교전하는 이 쉐킹님 파티 라던가 이 파티까지 이제 연결이 된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이쪽 밀린거죠 선봉도열 캐릭터 부활수습이 늦고 안되면서 이렇게 결과상 그렇지 결과상 놓고 보면 뭐 쉐킹님 이렇게 좀 여기 이쪽에서 좀 교전하면서 버틴 그 역할이 좀 컸죠 안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졌으면 약간 좀 작전비스죠 근데 이제 그만큼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거고 그쵸?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